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뱃살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뱃살은 이것은 뱃살이에요 뱃살이에요 뱃살은 맥주에 맞게 만들어서 뱃살이 정말 좋아요 매운 뱃살이에요 뱃살이 너무 좋아요 뱃살이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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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저는 약간 미성면에 들었어요 저는 아삭아삭 오늘의 과정은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매콤해요 그리고 과일에 달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크림치즈 싱싱한 맛 치즈가 너무 좋아요 싱싱한 파는 아니지만 치즈볼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엄청 고소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 고소한 마늘 달콤한 마늘 매콤한 마늘 마늘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제주도 마요네시아 새우와 함께 넣어서 중간에 넣었어요 이 양념이 소스로 되어있어요 마지막으로 말린 양념이 너무 좋아요 이 양념이 좀 좋아요 마늘은 광고를 넣어서 눈에 넣을거예요 이 양념에 넣은 양념이 조금 좋아요 탱탱한 짭짤하지만 닭다리에 넣어주면 좋네요 기름장도 넣어서 넣어서 매콤해요 쫄깃쫄깃 닭다리 치즈가 잘 어울려요 중간에 먹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마시멜로우 달콤한 월딩봉 달콤한 날이 많아요 달콤한 월딩봉 달콤한 월딩봉 쭈욱 찬물 군빵 넣고 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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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사과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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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팽이버섯을 만들어봤어요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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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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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